오늘은 푸르미 그레이스 리우와 함께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오늘 푸르미가 또 준비한 아이들 설명 들어왔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하나하나 설명 시작할게요. 첫 번째 아이는 이 친구 블랙퀸이라는 친구의 블랙퀸. 가운데가 진한 퍼플색으로 뿌리드는 아이고요. 7.5분에 있는 아이 거의 8cm 정도 되는 블랙퀸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7.5분에서 조그마하게 크고 있는 귀염둥이 불새에요.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이 아이 벨라도나에요. 벨라도나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뿌리드는 아이고요. 이 친구도 거의 8cm 정도 되는 이 친구 7,000원입니다. 또 굳혀주면 굳혀질수록 이렇게 귀염겸하게 크는 아이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뿌리드는 아이. 청옥이라는 친구에요. 청옥. 이 친구는 이렇게 늘어진 사이즈가 거의 2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그 외에는 빈틈이 없이 전체적으로 입장이 레드빛으로 뿌리드면은 이쁜아이 정말 불난 것처럼 뿌리드는 아인데요. 이 친구는 레드킹스라는 친구에요. 레드킹스 6,000원입니다. 쌍쌍하게 굳혀진 에그리원이에요. 에그리원 6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외에도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뿌리드는 신품종 루비스타라는 친구에요. 루비스타 신품종이고요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핑크색으로 뿌리들고 물도 금들도 이렇게 금이 잘 든 이 친구는 파우더 퍼프에요. 파우더 퍼프 금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정도 사이즈면 10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인데요. 오늘 푸름이 8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러브레터 이두 군생이요. 러브레터 이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이 애는 트윈베리에요. 트윈베리 오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이 애는 앙블리에요. 앙블리 전체적으로 입장이 레드빛으로 뿌리들면서 피멍이 드는 아이고요. 여기 조그미까지 해서 4두 군생이에요. 이 친구 앙블리 18,000원입니다. 이렇게 목대가 있는 친구고요. 앙블리 4두 군생 18,000원입니다. 이 애는 원종사라힘이에요. 원종사라힘인데 이렇게 묵은 등이고요. 목대가 있는 오두 군생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스타마크에요. 스타마크 겸둥이 이 친구 2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도 이렇게 목대가 살짝 있는 친구입니다. 스타마크에요. 뱀바디스에요. 뱀바디스 앞전 영상에서 또 이거 취소를 해주셔서 다시 올려볼게요. 이 친구는 가운데,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 목대 꿀벅지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. 자고를 이렇게 뱅돌이로 갖고 있는 뱀바디스입니다. 뱀바디스 이 친구는 10cm 하분에서 넘쳐나는 친구고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이 애는 손톱이 없으면은 밋밋할 것 같은 아이, 블루 드래곤이에요. 손톱이 붉은 악마를 많이 닮았는데요. 이 친구 1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신디에요. 신디 완전 얼큰이고요. 얼큰, 중대품 정도 되는 아이, 신디. 이 친구 3만원입니다. 라즈 아가금이에요. 라즈 아가금 8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, 이 친구 23,000원입니다. 요인은 여기 아가를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, 큐블리라는 친구예요. 큐블리, 3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라즈베리 아이스에요.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또 귀엽게 불이 든 아이, 이 친구는 4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카시오 적금 4도 군생이에요. 카시오 적금 4도 군생, 이 친구 마란입니다. 또 퍼플색으로 불이 든 아이, 아카올리스예요. 아카올리스, 이렇게 가운데는 또 자구를 바블바블를 달고 있는 아이, 이 친구는 사이즈가 거의 11cm 정도 되는 아카올리스 5,000원입니다. 핑크, 핑크 색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, 이 친구는 이스트렐라라는 친구, 이스트렐라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꽃도 예쁘고, 지금 물듬도 예쁜 아이, 이 친구는 7.5분의 2는 쪼꼬미고요. 라밀라테라는 친구예요. 라밀라테, 2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에스베랄다예요. 에스베랄다, 지금 4둔데요. 이 친구는 합식이에요. 두 몸 합식이고요. 에스베랄다,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라즈아가예요. 라즈아가인데, 이렇게 기염기염하게 크고 있는 아이, 지금 7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군생이 아니고, 지금 두 몸이에요. 두 몸 합식이에요. 이 친구는 12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프랭크예요. 프랭크, 7.5분의 2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도 출시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그레이스리라는 친구예요. 그레이스리. 이 친구도 색감이 참 오묘하게, 고급지게 생겼는데요. 그레이스리. 이 친구는 사이즈가 거의 10cm가 넘는 친구고요. 이 친구가 제가 6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. 오늘 이 친구 4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아이시 그린을 많이 닮은 아이. 이 친구는 약간 더 투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. 이 친구는 아이시스라는 친구예요. 아이시스. 2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사각꽃이에요. 사각꽃, 3도 군생이고요. 7.5분의 2는 조금이에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퓨어러브가 이렇게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데요. 이 친구는 젤리형으로 크는 아이. 퓨어러브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가운데가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. 7.5분의 2는 이 친구도 조금이에요. 이 친구 엘린이라는 친구. 엘린 5,000원입니다. 오렌지빛이 참 예쁜 아이. 이 친구는 아돌피 철하예요. 아돌피 철하. 7.5분의 2는 아이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제스타입니다. 이 친구도 취소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제스타. 사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귀엽게 크는 아이.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참 예쁜 아이. 이 친구는 핑크 블랑이라는 친구예요. 핑크 블랑 3도 합식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스핑크스예요. 스핑크스도 전체 입장이 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.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 밑에 자고를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스핑크스라는 친구예요. 스핑크스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오팔리나예요. 오팔리나 이렇게 자고까지 하면 사도 군색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친구는 고사옹이라는 친구예요. 미니 고사옹이고요. 7.5분의 2는 친구예요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소인제금이에요. 소인제금.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참 예쁘죠. 이 친구는 소인제금.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2만 5,000원입니다. 이렇게 목대가 있는 친구예요. 소인제금이에요.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. 이 친구는 원종엘레강스라는 친구예요. 원종엘레강스 육두군생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잔디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여기 또 철화를 갖고 있는 아이. 이 친구 잔디로 8,000원입니다.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아직 이렇게 핑크색이 살짝만 올라온 친구. 이 친구는 아우렌시스 사두군생이에요. 아우렌시스 사두군생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. 지금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. 핑크색이. 이 친구는 아브리카타라는 친구예요. 아브리카타 8,000원입니다.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. 이 친구는 아브리카타입니다. 아방가르드예요. 아방가르드 7도 자연군생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목대가 있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다크로즈예요. 다크로즈 3도 군생이고요.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자조빛으로 이렇게 라인도 생기고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. 이 친구 6도 군생 미니 써클이란 친구예요. 미니 써클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요리는 메비나예요. 메비나. 거의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꼭지점이 핑크색으로 브리드 나이. 이 친구는 청성미인이에요. 청성미인. 2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일본 백봉이에요. 일본 백봉 출장 오븐에 있는 웨이터고요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지금 핑크 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이 일본 백봉이에요. 시점이 핑크색으로 브리들고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 수빈이에요. 수빈. 귀염귀염하게 생긴 아이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어쩜 또 이런 색감을 갖고 있을까요? 레드 오렌지 빛이 많이 도는 아이. 이 친구는 로네반스 철화예요. 로네반스 철화. 이 친구 사이즈가 거의 16cm 정도 되는 아이. 이 친구 15,000원입니다. 제스타 철화예요. 개쌍얼이랑 철화가로 귀엽긴 아이고요. 제스타 철화. 지금 10cm 화분에서 넘쳐나는 사이즈가 거의 12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오븐에 있는 쪼꼬미 매직잼 골드예요. 매직잼 골드. 색감이 어쩜 이렇게 또 예쁠까요? 이 친구는 사도 군생이고요. 4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핑크 브라운 빛을 갖고 있는 리틀잼 금이에요. 리틀잼 금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레드 벨벳이에요.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은 아이.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색감이 이뻐서 다시 한번 또 올려볼게요. 이 친구는 레드 벨벳 6,000원입니다. 브레이브예요. 브레이브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요. 이 친구는 육도 군생이고요. 사이즈는 거의 11cm 정도 되는 사이즈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유아인은 프리메라예요. 프리메라. 또 앞전에서 또 취소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 프리메라. 여기 또 문진. 여기 철화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12,000원입니다. 줄리아나 핑크가 생얼이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. 이 친구는 줄리아나 철화예요. 줄리아나 철화. 전체 입장이 완전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. 이 친구는 줄리아나 철화고요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유아인은 핑크라는 친구. 핑크 4두 군생이고요. 이 친구는 7자 5분에서 이렇게 귀엽게 크는 아이. 핑크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친구 조금이에요. 핑크색이 참 예쁜 아이 친구는 앙상블이라는 친구예요. 앙상블 이 친구 3두 군생이고요. 러블리, 러블리하게 생긴 아이. 앙상블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유아인은 굳혀진 펑킨이에요. 굳혀진 펑킨. 그런데 여기 금을 하나 또 귀엽게 또 꼬깃자리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펑킨 금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너무너무 귀여운 이 친구는 알사탕이에요. 알사탕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마케베니아 금이에요. 마케베니아. 여기 올금이랑 금이랑 같이 섞인 아이. 이 친구는 12,000원입니다. 입장이 완전 똥통한 친구. 백야예요. 백야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명월이라는 친구예요. 명월 여기서 더 오렌지 빛으로 뿌리드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노몸이에요. 노몸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는 고쳐진 친구. 오렌지 에본이에요. 오렌지 에본인데 이렇게 또 아가를, 안테나를 또 하나 달고 있는 아이. 상처도 거의 없는 친구예요. 상처가 없어도 더 깨끗한 아이. 이 친구는 오렌지 에본이 15,000원입니다. 사이즈는 거의 13cm 정도 된 사이즈예요. 구름이 많이 있는 이 친구는 문샤인이라는 친구. 문샤인. 하얀 백뿐이 나오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뿌리드는 아이인데요. 4구를 5개 달고 있는 아이 친구. 문샤인. 이만하십니다. 완전 쪼꼬미 이 친구는 코믹돔이라는 친구. 코믹돔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꾸드나 인기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파이브 스타예요.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. 제가 앞전에 올렸던 아이보다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예요.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단가가 있는 아이라 지금은 이 친구 6도 군생이고요. 물돈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.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. 군생이고요. 6도 군생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가운데가 이렇게 다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그리고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. 쪼꼬젤리라는 친구예요. 쪼꼬젤리 4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요에는 지금 상처 없이 너무너무 반듯한 아이 이 친구는 라일락 금이에요. 라일락 금 10cm 정도 되는 친구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요에는 마커스 금이에요. 마커스 금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살구 미인이에요. 살구 미인 이런 수형을 갖고 있는 아이고 이렇게 가운데는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렇게 묵직한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서 이렇게 묵직해요. 이 친구 살구 미인 3,000원입니다. 요에는 핑크볼이라는 친구예요.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. 핑크볼 이 친구는 3도밖에 안 돼서 이 친구 4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나빌레라예요. 나빌레라 오렌지 빛이 이렇게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도 7,500원에 있는 쪼꼬미예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펄빈이에요. 펄빈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. 이 친구도 3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핑크플로라예요. 핑크플로라 7,500원에서 넘쳐나는 사이즈 거의 8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요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요. 살루라는 친구예요. 살루. 이 친구는 샴페인도 많이 닮았고요. 그런데 이 친구는 약간 투명하게 굳혀지는 친구. 살루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리아슴도 닮았죠.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러블리 로즈로 알고 있는데요. 아직 모양이 러블리 로즈 모양은 안 나오고 있어요. 이 친구는 4도 군생이고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요에도 지금 보랏빛이 퍼플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애인데요. 이 친구는 버날렌스라는 친구예요. 버날렌스. 이 친구도 옛날 품종인데요. 이렇게 또 자국도 하나 달고 있고요. 버날렌스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요에는 샴페인이에요. 샴페인 완전 얼큰이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. 거의 20cm 정도 되는 아이. 완전 얼큰이에요. 샴페인이고요. 이 친구 2만 5,000원입니다. 네. 좀 완전 굳혀진 친구고요. 오렌지 빛이 많이 쏘는 아이. 이 친구는 트윙클 스타예요. 트윙클 스타. 외들도 5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이 친구는 1만 2,000원입니다. 이 친구 3도 곤생이에요. 나인이 참 이쁜 아이죠. 이 친구는 미인경이라는 친구예요. 미인경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나나 후쿠민이에요. 나나 후쿠민이 이렇게 자국을 4개 달고 있는 아이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얘는 실큐예요. 실큐 완전 얼큰이고요. 지금 사이즈가 거의 12cm 정도 되는 아이고 이렇게 또 자국을 또 귀염귀염하게 달고 있는 아이. 이 친구 실큐 만원입니다. 가운데가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브리드나이 이 친구는 익스펙티리아 철화예요. 익스펙티리아 철화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핑크베라예요. 핑크베라 3도 곤생이고요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티피예요. 티피 자국을 이렇게 귀엽게 3개를 달고 있는 티피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요에도 젤리형을 갖고 있는 아이 누다예요. 누다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친구 4,000원입니다. 비안트예요. 비안트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. 사이즈는 거의 10cm 정도 되는 얼큰이에요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 친구는 실루엣이라는 친구예요. 실루엣.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 두 곤생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가운데가 퍼플색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친구는 석연화예요. 석연화 자연 곤생인데요. 이 친구는 목대가 이렇게 굳혀진 친구는 아니에요.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로제트가 조금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친구. 이 친구는 석연화예요. 그리고 석연화가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. 금줄이 보이시죠. 이 친구는 석연화 금이에요. 이 친구는 부용 철화예요. 색감도 그렇고 수영도 참 이쁘게 생긴 아이. 이 친구는 부용 철화 사이즈는 거의 15cm 화분에 있는 아이예요. 뒷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부용 철화.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성매화 철화입니다.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뒤에 땡어를 3개 달고 있는 부용 철화예요.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되는 아이예요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칸칸이에요. 칸칸 12cm 정도 되는 아이. 이 친구 5,000원입니다. 이렇게 살짝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. 초연입니다. 초연 이렇게 얼큰 위에 자구를 이렇게 4두를 달고 있는 친구 초연 초연 5두 군생이에요. 이 친구 16,000원입니다. 비앙카가 핑크색으로 무리드며 이쁜 아이 하얀 백분이 살짝 나오는 친구고요. 이 친구 10,000원입니다. 사이즈가 거의 11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. 색감이 너무너무 이쁜 노블레드야 레드, 노블리라고 하도 하고 노블레드라고도 하는 친구 이 친구는 4두 군생이고요.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아이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물듬도 이쁘고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토레스예요. 토레스라는 친구고요. 완전 짱짱하게 묵은 친구예요. 완전 묵은 친구고요. 자구를 이렇게 기엄기엄하게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사이즈가 거의 12, 3cm 정도 되는 아이 이 친구 2만원입니다.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예요. 핑크루비예요. 핑크루비가 레드빛으로 물이 넣으면 참 이쁜 아이예요. 이 친구는 아직 물듬이 적은 친구 이 친구는 10두 정도 되는 핑크루비 중품이에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로제트가 이렇게 귀엽게 생긴 핑크루비입니다. 그 외에도 지금 굳혀져가지고 로제트가 귀엽게 생긴 아이 여기 자구를 5개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춘맹금이에요.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상처가 있는 아이를 안 올리는데 여기 자구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 만원입니다. 춘맹금이에요. 이렇게 상처가 살짝 있어서 착한 가격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 춘맹금입니다. 이 애는 샤프테예요. 샤프테 혹시 금 보셨나요? 이 친구는 샤프테 금이에요. 샤프테 금 삼두군생이고요. 샤프테 금 이렇게 귀염겸하게 자구를 2개 달고 있는 사이즈고요. 소형이고요.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샤프테 금이에요. 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이렇게 금줄이 이렇게 가 있는 샤프테 금 이 친구 5만원입니다. 여기서 더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뿌리드는 이 친구는 볼캔시 금 이라는 친구예요. 볼캔시 금 이 친구 만원입니다. 이 아이는 약간 커팅 자국이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커팅 자국이 살짝 있어요. 수형을 갖고 있는 핑크 프리티예요. 이 친구는 이렇게 목질화가 된 오랜 묵은 등이고요. 이 친구 핑크 프리티 색감도 이렇게 핑크 세우로 물을 뜨고 완전 굳혀진 친구예요. 이 친구 2만원입니다. 핑크 프리티예요. 완전 묵은 등이 목질화 된 친구예요. 희짓빛으로 물이 들어서 참 예쁜 아이 이 친구는 고민다이기죠. 이 친구는 발디예요. 발디 고민다이기지만 지금 신품종하고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렇게 고쳐져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발디입니다. 근데 이렇게 좀 커팅 자국이 있어요. 이 친구 사이즈는 요것부터 여기까지 하면 거의 2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. 이 친구 12,000원입니다. 12,000원이에요.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든 이 친구는 화이트 스노우라는 친구예요. 화이트 스노우 완전 얼큰이고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목대가 이렇게도 잘 안 보이는데요. 거의 1.5cm 아니면 20cm 정도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. 화이트 스노우라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라이엠 칠리 변이금 인데요. 여기 뒤에 자구를 3개 달고 있는 아이예요. 라이엠 칠리 변이금 이 친구 2만원입니다. 이 친구는 얼큰이 패러독스예요. 패러독스 자구를 또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예요. 이렇게 보시면 목질화가 된 완전 묵은 등이에요. 이 친구는 사이즈가 지금 목대부터 이렇게 얼굴까지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. 이 친구 8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두 몸이에요. 합식입니다. 그리고 얼굴은 엄청 얼큰이에요. 이름도 잘 어울리는 이 친구는 미란다라는 친구 미란다 색감도 참 잘 어울리는 이 친구는 오렌지 빛을 갖고 있는 미란다예요. 이 친구 16,000원입니다. 이 아이는 애플 선 이라는 친구네. 애플 선 자구를 지금 거의 팔뚝을 달고 있는 아이 애플 선 이에요. 더 물이 들면 참 이쁜 아이고요. 여기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귀엽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애플 선 이라는 친구의 사이즈는 거의 20cm 넘는 아이 이 친구 6,000원입니다. 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나빌레라 금이에요. 나빌레라 금 여기서 더 핑크색으로 부리려면 참 이쁜 아이인데요. 금이 너무너무 잘 들었죠. 이 친구 3,000원입니다. 또 손톱이 참 이쁜 아이 이 친구는 골든 하트라는 친구의 골든 하트 지금 7.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. 지금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되는 아이 골든 하트 이 친구 2,000원입니다. 화이트 스노 금 이에요. 화이트 스노 금 인데 이 친구는 이때도 완전 꿀벅지 인데 이 친구는 약간 안에 좀 커팅 자국이 있어요. 이렇게 물도 잘 도고 금도 잘 간 아이 이 친구는 화이트 스노 금 2,000원입니다. 사이즈는 지금 15cm 화분에서 끄고 있는 아이요. 이렇게 들고 있기도 무거울 정도로 짱땅하고 얼큰한 화이트 스노 금 입니다. 아메스트로 대품 자연 군생 이구요. 이 친구는 육두 군생 이에요. 거의 20cm 넘는 사이즈 이 친구 8만원입니다. 색감도 너무너무 이쁜 아메스트로 군생 육두 군생 이에요. 이 친구는 홍매와 철하 에요. 물둠도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완전 특 대품 이구요.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 홍매와 철하 에요. 이 친구는 사이즈가 거의 40cm 정도 되는 완전 특 대품 홍매와 철하 이 친구 5만원입니다. 이 친구 아이는 코뇨피늄 인데요. 코뇨피늄 사두 군생 이구요. 제가 이거를 3만원에 판매했던 아인데요. 예전에 이 친구가 머리 하나에도 5만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에 이 친구는 사두 군생 이구요. 1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그런데 유아에는 뭘까요?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엘샤인 것 같은데요. 이 친구는 코뇨피늄 15,000원입니다. 꼬시록 귀엽게 핀 아이예요. 이 너무너무 이쁜 파이브 스타 함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?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푸르미는 또 다음 영상 더 이쁜아이로 목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